자세히 확인해 볼게요 자세히 확인해 볼게요 자세히 확인해 볼게요 마음이 급하니까 손이 날아가려고 하네요 천천히 천천히 시간 있어 자세히 확인해 볼게요 자세히 자세히 오케이 가운데도 붙지 않지 안채려도 되잖아 안 보이니까 네 휠 복수 범위만 찍어주고 시트 쪽 시트 안쪽에 거기 안 들어간다고 거긴 살살 채우고 놓여야 한다 가벼웁다 진짜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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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랬을 때 이제 그만 찍어서 끝 완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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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성